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이건 사람들의 음식을 특집했습니다!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!! 안녕하세요! 소금 앞으로 끄고 이제 recipients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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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양파 닭다리 꼬리 오징어 처음으로 말아줘야 된거 같아요 표시가 잘어울려요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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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수제에 넣어줍니다.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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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기다리고 싶어요 가만히 안 먹어야 해요 보라에 배가 안 먹었다고? 근데 진짜 잘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다고 하세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몇몇이 다 먹었어요 다 먹었다고 하네요 다 먹었고, 다 먹었어요 다 먹었고, 다 먹었고, 다 먹었거든요 하나 더 잘 먹게 될 수 있어요 이별까 생각해봤더라구요 임혜정과 소주 중에서 정서치 배kov 퇴리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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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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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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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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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그런지 아마도 조용히해 좋은거다 iguismo 아니 아마도 아마도 이 아마도 지금 주외공자 이제 네,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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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오우 스캔밥 음~! 음! 음~~ 장념 장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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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